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오늘도 노마드 채널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유럽의 모나리자라고 불리우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또 그건 못지않게 유명한 작품인 우유 따르는 여인의 주인공이 한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보통 남자건 여자건 미술작품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연 흔히 집안에 허드렛 일이나 한다고 하찮게 취급받던 하녀가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특별한 어떤 배경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페르메르는 하녀를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켰을까요? 문학 텍스트가 되었건 미술 텍스트가 되었건 어떤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그 작품 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맥락입니다 어떤 작품 속에 있는 그런 배경 상황들을 통틀어서 컨텍스트라고 합니다마는 그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그 작품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탄생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텍스트는 그 텍스트를 만들어낸 컨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큰 느낌으로 감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상화의 하녀가 주인공으로 들어갔다 이전에 없었던 이런 작품이 탄생한 것은 반드시 그런 그림이 그려지기까지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었던 컨텍스트가 맥락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보시죠 모나리자 너무도 유명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왜 그렇게 중요한 작품이 될까요? 이 작품에는 르네상스의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최고로 반영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모나리자 리자는 이름이고요 모나는 마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담 리자라는 뜻이죠 상인의 아내입니다 초상화의 주인공이 왕이나 귀족 또는 성직자가 아닌 일반 상인의 아내였다는 것이 벌써 시대적인 분위기를 물씬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르네상스 미술을 다른 말로 하면 고전주의 미술이라고 합니다 고전주의 클래식이죠 이 모나리자는 클래식을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다빈치가 그린 이 세 작품을 비교해 보시죠 모나리자와 다른 두 작품이 어떻게 다른가요? 모나리자는 다른 작품을 비교해서 액세서리가 없습니다 정말 수수한 옷차림 그대로입니다 왜 그렇게 그렸을까요? 리자 부인의 내면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렸습니다 이게 클래식 고전주의의 특징입니다 고전주의는 형식적으로 조화와 균형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고전주의는 반쪽짜리 설명입니다 그 조화와 균형 비례 속에 내면의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그 유언장에서 그 영혼이 귀족적이고 내면의 도덕적 가치가 매우 높은 부인이라는 뜻에서 자신의 아내를 물리에르 인재해놓아라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모나리자가 정면을 보고 있죠 그리고 입꼬리가 한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보고 있으면 마치 감상자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특별히 내면의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 다른 그림들은 배경이 없는 반면 모나리자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도 이 여인의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후광효과이죠 배경을 보면 길이 있는 산풍경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의 깊이를 드러내기 위한 이상화된 자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인의 내면이 바로 이런 풍경어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다빈치가 그래서 이 작품을 마지막 순간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완성하려고 노력했었죠 그가 이렇게 이 작품에 애정을 쏟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히 르네상스 정신의 화신이라고 불리운만한 작품입니다 여성을 주인공으로 그린 작품 중에서 모나리자와는 반대의 의미로 시대 상황을 반영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에의 올랭피아죠 정말 이 그림이 불러온 파장은 미술사 최대의 스캔들이라 불리울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림의 주인공이 화력의 여성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여인이 전혀 꺼리낌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는 것이 당시 파리의 관람객들에게 일종의 분노에 가까운 감정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올랭피아라는 이름 자체가 당시 성매매 여성들 사이에 유행했던 그런 예명이었고 나쁘게 말하자면 매춘부이고 조금 좋게 표현하자면 코르티잔 즉 고급 매춘부로서 상류층 남성들이 사교계 모임에 곧잘 동반할 정도로 공인된 정부 역할을 하는 여인이라고도 봅니다 이 코르티잔 하면 서양사회에서 아테네 전성기를 이끌었던 페르킬레스의 부인 아스파시아나 18세기 루이 15세 애첩으로서 당대 문화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마담 퐁파드루와 같은 여인들도 있었습니다마는 당대의 부르주아들도 이런 애첩을 두고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는 그들의 은밀한 욕망을 폭로시킨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건 이 올랭피아도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이런 맥락 속에서 생겨난 작품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여 그림으로 돌아가서 그림 속에 한여가 등장했다는 것은 그런 그림을 그릴만한 컨텍스트 시대적 배경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뚱딴지같이 이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림 속에서 집안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는 여인이라고 별로 대접받지 못했던 한여가 등장한 것은 적어도 유럽에서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페르메르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그림에 한여가 등장한 것은 네덜란드에서 가정을 돌보는 한여의 사회적 지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높았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를 찾아온 어느 여행자가 자신의 나라에서는 주인마님의 무조건적인 지시에 따라 집안일을 처리할 뿐인 한여가 네덜란드에서는 당당한 전문 직원 여성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가정 내에서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에 크게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반영한 작품이라서 그런지 그림 속에서 한여가 하는 일은 허드렛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유를 따르는 한여의 모습이 신성한 의식을 치르고 있는 듯처럼도 보입니다 빛은 여인의 팔과 빵들 그리고 그릇 위에 살며시 내려앉고 있습니다 천천히 우유를 따르고 있는데 마치 쪼로록 소리가 들리듯 합니다 전묘법으로 일일이 빛을 묘사하고 있어서 팔과 그릇 그리고 빵들이 떨어지는 빛들에 의해서 너무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순간보다도 더 아름답고 고귀한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는 당대의 네덜란드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정신적인 맥락과도 이어져 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인들은 활발한 국제 무역으로 전성기의 풍요롬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남편들이 집을 비우는 일들이 많아진 만큼 집에서는 아내들도 성실하게 내주하며 가압을 발전시키고 가정을 잘 지켜야 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정과 여인들의 지위와 중요성이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더 강조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네덜란드 지역은 당시 개신교가 발달했던 지역인데 기존의 종교화들을 우상숭배한 형태로 여기는 입장을 견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가정생활 자체 또는 풍경들을 경건한 것으로 여기는 생각들을 더욱더 강화시켜주었습니다 따라서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기존의 종교화나 왕실미술이 표방하던 귀족적 아름다움을 지향하고 일상생활 속의 아름다움, 일상의 경건함을 그리는 그림이나 풍경화, 풍속화, 정문화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얼마나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느냐 17세기 당시 네덜란드를 방문한 프랑스와 영국 여행객들은 곳곳에 걸려있는 그림들의 숫자에 압도당했다고 합니다 상점과 여관, 일반 가정에 이르기까지 벽이란 벽은 죄다 그림이 걸려있었는데 조금의 공간도 빈 상태로 두지 않겠다는 듯이 여행자들이 시선이 머무는 곳 어디에나 그림이 걸려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일반 시민들이 그림의 주 소비층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레사학자들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그림의 혁명이 일어났다고까지 평가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특히 베르메르의 손에 의해서 하녀가 아주 신성하게 그려진 것은 특별히 그가 살던 네덜란드 델프트 지역의 특수성이 더 깊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델프트는 맥주양조로 번영했던 지역이었는데 양주공정에 필수적인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가 함께 온 힘을 쏟았는데 하인은 지역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직업인으로 존중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작품이 바로 우유 따르는 여인 또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우유 따르는 여인과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한 편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어느 그림 애호가가 흥미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베르메르의 명성을 듣고 그의 작품을 직접 보고 구매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지 않고 델프트의 베르메르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림 한 작품에 워낙 많은 정성과 시간을 들이기 때문에 펠르메르의 작품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침 보여줄 그림이 한 점도 없다고 펠르메르는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낙담하고 있었던 그 프랑스인에게 다가와서 부근에 있는 어느 빵집을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시킨 대로 그 빵집에 가보았더니 놀랍게도 그 빵집 벽면에 우유 따르는 여인이 떡하니 걸려있었다고 합니다 그 프랑스 그림 애호가는 한여를 주인공으로 삼은 그림이 빵집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고 상당한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한여를 주인공으로 그림을 그리기는커녕 빵집에 그림이 걸려있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우유 따르는 여인이 빵집에 걸려있는 것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펠르메르 집안에서 먹는 3년치 빵값으로 이 작품이 지불되었다고 합니다 빵집 주인의 입장에서도 이런 그림 하나가 빵집 벽면에 걸려있어도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펠르메르의 우유 따르는 여인과 그 그림을 만들어낸 사회역사적인 맥락 즉 컨텍스트를 알고 나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신발끈을 동요 메고 나가는 가장들의 발걸음이 조금은 신성하게 경건하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장만하는 그 엄마들의 그 손등에 펠르메르가 비춰주었던 그 따스하고 아름다운 그 빛으로 빛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가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 일상은 지루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일상이 담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어느 조각 하나 신성하지 않는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노마드였습니다 잘 안나와 계십니다 bess